음악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출시는 중요한 임무 미션 크리티컬이 됐습니다. 마침내 뉴질랜드는 최소한 90%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하면서 국경 개방을 시작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많은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자신다 하던 총리는 지난 목요일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300만 회의 접종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적격 QE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정부는 몇 달 동안 언급을 회피한 후 마침내 뉴질랜드의 백신 접종 인구 목표를 세웠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기자들에게 단순한 예방접종 수준이 아니라 매우 높은 예방접종 수준이라며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백신 망설임 조사에 따르면 QE들은 79%가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하고 7%는 확실하지 않으나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4%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7.4%만이 백신 접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가 백신 접종 92%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이것이 중요한 임무, 미션 크리티컬이라며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신다던 총리는 호주와 새로운 안보협정을 발표한 영국과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여 확대를 환영했습니다. 이들의 오커스 협정은 지난 목요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3개국 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역사적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동맹국 중 3개국이 지난 목요일 이 새로운 방위협정을 발표함에 따라 뉴질랜드의 핵 없는 입장이 국가 정체성의 중심기둥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이 새로운 오커스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내외에서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빅토리아 대학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국제분석가인 제프리 뮬러는 새로운 협정은 뉴질랜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비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가 이 오커스 협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스어버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핵 없는 입장의 뉴질랜드는 결코 그런 협정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호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의 정상들이 공개한 이 협정은 3개국이 원자력 잠수함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셔널의 주디스 콜리스 당수는 호주와 미국 그리고 영국 3개국이 뉴질랜드를 제외시킨 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년 동안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 새로운 협정 오커스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그것은 향후 뉴질랜드 방위군 시스템이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상호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있어서 핵 측면에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인공지능과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보안 및 방위에 관련된 과학, 산업 기반, 공급망의 신측적인 통합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분야라고 주디스 콜린스는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뉴질랜드의 비핵화 입장이 우리가 합류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내셔널의 외무부 대변인 게리 브라운 리는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다 하던 총리는 어제 오후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접종을 받도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델타 변이 양성 확진자 996명 중에서 166명이 0살에서 9살 사이이며 235명은 10살에서 19살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드세이프는 지난 6월 12세에서 15세 사이 연령의 백신 접종을 승인했으며 9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 대상으로 예약과 접종을 해야 합니다. 9월 14일 현재 12세에서 19세 사이에 26만 4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이 중 2만 8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사이버 공격 사례가 뉴질랜드에서 급증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400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컴퓨터 비상대응팀 CRT&J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1350여 건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했으며 390만 달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CRT&J은 이 기간 동안 30건의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1.4분기 동안의 12건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취득 건수는 1.4분기에 비해 5% 정도 줄었지만 총 61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신고 사례로 나타났으며 스캠과 사기성 사이버 공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기준 환율은 831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9원 5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2원 89전입니다.